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되게 안타깝고 불쌍한데 그 이전에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혼미한 이해가 안되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저희 남편에게 돈 7억을 빌려줬고 그걸로 사업이 대박났는데 결국 이 인간 바람나서 도망을 갔어요. 에? 아줌마! 그건 네 남편 아니에요! 남이야 남! 원제 남편 상간녀가 임신을 했답니다.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꼭 보시고 좋은 점 해주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남편 상간녀가 임신을 했어요. 참고로 저랑 이 사람 둘 다 돌신입니다. 약 4년 전 2019년 4월에 만났는데 당시 저는 혼자 아이 둘을 양육 중이었고 이 사람은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전처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요 결혼식도 안했고 혼인신고도 안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부부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만나고 아직 얼마 안됐을 때 이때는 동거하기 전인 것 같아요. 이때 이 남자가 자기 하는 사업이 너무 힘들다며 다 접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앞으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하고 싶다길래 그냥 알았다 한번 해봐라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마저도 금방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결과 제 앞으로 국세청 지방세 등등등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빚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7억 정도 됩니다. 7억입니다. 7천이 아니고. 여하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작년에 새로 시작한 그 사업 대박 조짐이 보였고 그러자 남편은 이번엔 진짜 일을 제대로 해보겠다 이러면서 저를 놔두고 본인 혼자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작년 11월 중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1년이 조금 더 넘었군요. 원래 저희는 여기 경상남도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너무나 당연히 1년 동안 주말 부부처럼 지냈는데요. 남편의 일이 정말 잘 된 건 지난 8월 모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 방송에 출연을 하고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겁니다. 불과 수개월 만에 몇억을 벌 정도로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그랬는데 전에는 절대 안 그러던 사람이 이때부터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제 빚 이거 갚아준다는 말만 하고 한 푼도 안 갚아주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는 집, 차, 옷, 시계 등등등 사치를 하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냥 물을 쓰듯 펑펑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여보 내 빚 좀 갚아줘요 이렇게 독촉을 했는데 그랬더니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좋아서 웃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기가 차서 그런 거야. 그렇게 되더니 결국 2주 전에 저한테 헤어지자면 이별을 구하더군요. 그래요. 저도 많이 지쳤고 나한테 마음 떠난 사람 붙잡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알았다 하고 빚만 갚아라 그 이별을 받아들였는데 이 남자가 며칠 전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는 여보 그땐 정말 미안했어. 어? 우리 다시 한번 자려보자. 이러더군요. 솔직히 이게 뭘까 싶고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하는 게 아무래도 진심인 것 같아서 일단 알았다 하고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서울로 올려 보냈는데 바로 어제 저녁이죠. 또 연락을 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자기가 사실은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임신을 했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말이죠. 그러면서 내년 2024년 3월에 결혼을 할 거라는데 이 인간이 진짜 미쳤나 싶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건 이렇게 통보만 하고 딱 전화를 끊더니 그 뒤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제발 알았으니 일단 이야기라도 좀 하자 하고 문자 수십 통을 보내봤지만 모조리 쉽고 그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잠수를 타버린 거죠.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서울로 찾아가서 이 두 연놈 모두 찢어 죽여버리고 싶지만 이런 저 하나 바라보고 사는 생떼같은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또 제 스스로 죽지도 못한 채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저희 같은 이런 경우도 상관료 소송이 가능한가입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된 빚 이거를 제가 소송 걸면 뭐 탕감을 받거나 그 사람에게 정가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참고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말이죠. 여기 지방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나름 유명한 편이고 아마 이름을 대면 다 알 거예요. 지금 한창 퍼지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이 사람은 거기 본부 대표자입니다. 지금 너무 답답한 게 이거를 제 주변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고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저희 사이가 틀어진 건 알고 계시지만 그 속사정 뭐 빚이 7억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계셔서 아예 말도 못하고 이렇게 저 혼자 가슴 아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 혼자 해결을 해야 할 판국인데요. 우선 상관여 소송이 가능하면 이거부터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혼 관계라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외 모든 게 다 그래요. 너무 불투명하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 이런 시점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발 그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쪽으로 좀 잘 아는 분이 여기에 있다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아니 쓰니 이름으로 사업을 한 거면 회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글을 잘 보면 그래요. 쓰니 이름으로 한 것도 금방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업이 대박난 건데 아마 그 사업은 그 남자 본인 이름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진 거라 봅니다. 그럼 댓글 1번 아니 순서가 왜 이래? 님 지금 제정신 맞아요? 상관여 임신 따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지금 본인 앞으로 된 빚 해결이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돈 치러 게 무슨 남의 집 개새끼 이름도 아니고 말이야. 덜덜덜덜 2번 아주머니 날 밝으면 당장 변호사부터 찾아가세요.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그게 다 뭔 소용이에요? 3번 아니 그 인간이 내 새끼들 친아빠도 아니고 게다가 혼인신고도 안 한 놈한테 빚을 7억이나 대줬다고? 헐 글쎄요. 쓰니 글만 봐서는 사실은 인정받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1년 이상 따로 떨어져 지냈는데 게다가 어떻게 해야 그 단시간에 그렇게나 많은 빚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뭐 했어요? 5번 와 남미세는 인생 망하는 수준 자체가 다르구나. 그래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어떻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는 남자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아줌마는 분명 정신 못 차리고 또 만나겠죠? 7번 아니 지금 그 돈 7억 전부 다 덤탱이 쓰게 생겼는데 상관여 소송을 먼저 말하고 있네. 이거는 뭐 대단한 건지 아니면 대단히 미친 건지 7번 쓰니 그 사신혼이라는 거 증명은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맞긴 하냐고 같이 살림합치고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뭐 양가 경조사 같은 거 같이 했어요? 공식적인 자리는 어때요? 또 가족 간의 소개를 어떻습니까? 이거 다 되냐고 아니 이게 뭔 똥멍청이 바보도 아니고 빚을 무슨 경위로 옮기고 또 상관여 소송을 어떻게 걸어요? 혼이 신고도 안 해 그냥 남인데 그리고 정말 답답한 게 당장 변호사부터 찾아가야지 여기에 글을 쓰고 자빠졌네 어? 8번 아니 결혼도 안 해고 신고도 안 했는데 남편은 무슨 남편이에요? 그냥 애인이지 그리고 어? 남편이 아닌데 상관여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냐고 이건 그냥 돌신이었던 남친이 환승이별을 한 거예요 쓰니 지금부터 아니 지금 쓰니 혼자만 부부라고 또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정신 차려 9번 아니 저기요 니마 도대체 평소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재혼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빚이 7억이나 되어줬다고 이거 아니 그래 상관여가 있든 없든 만약 헤어지면 그때 어쩌려고 이랬습니까? 또 당신들은 말이죠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가 아니에요 상관여는 무슨 상관여야 야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답답하다 미치겠다 10번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남편은 무슨 놈의 남편이야 아이가 둘씩이나 있다는 사람이 정신 좀 차리고 살아요 아니 도대체 뭘 믿고 본인 명의를 그렇게 함부로 빌려주고 그럽니까? 예? 11번 명의 빌려준 거 대출에 대한 증거 문자 톡 있으면 다 챙겨가지고 변호사 찾아가고 압류를 걸든 하세요 재산 빼돌리기 전에 사실혼에 대한 주변 지인들 그러니까 증인부터 확보를 하고 뭐 통화녹음도 하고 아니 그 전에 아니 뭘 믿고 그 큰 돈을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빌려줬대? 어? 12번 뭐 솔직히 돈 7억이면 그냥 찾아가 죽여도 될 것 같아요 죽여버리세요 13번 안타깝지만 이렇게 남의 빚만 갖다가 쓰니 인생 다 끝날 것 같아요 애초에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상관여 성립이 안되죠 그리고 쓰니 진짜 간도 크네 그거 분명 본인 손으로 직접 사업자 내고 대출도 받고 그렇게 연병을 떨었을 텐데 이거 차용증 같은 게 없는 이상 법으로는 해결을 못할 겁니다 안타깝지만 아니 담아 그 사업자 담아 앞으로 냈다면서요 그럼 통장도 사업자로 되어 있을 거 아니냐고 되겠군 그 사업도 말아먹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대박난 사업은 남자 본인 이름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같은 일이 터진 거고 말이죠 이게 진짜일까요 저는 의심이 되는 게 아니 그 7억이라는 게 대출이 그렇게 되냐 말이지 뭐 담보를 잡았나 예를 들어 쓰니한테 집이 좀 괜찮은 게 있는데 그걸 뭐 담보로 잡지 않는 이상은 생금 7억이 나오긴 어렵죠 그죠 아무튼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너무 답답하니까 와 머리 정리가 안 되네요 아무튼 당장 변호사부터 찾아가세요 그래도 진짜 아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